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무래도 부탁드리면서 유정 이쁜여자 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97년도 2월 26일에 경주이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위원회 난 경주에서 태어났다고 한 줄 알았어? 키내 162 생각보다 너무 조그마한데요 짜만짜만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유정씨 편이 만들어지려고 했어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아니라 뒤로 밀린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인분이었나? 그러니까 이유정 편하고 어떤 편하고 같이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이유정 편은 빠지고 그 편이 나온거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아무튼간에 오늘 재밌게 한번 시작해볼게 이유정 너 이쁘다 유정아 고마워 오늘도 원래는 이유정 편을 안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제 편을 새로 만들려면 또 이제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좀 뭐 귀찮기도 하고 오늘따라 조금 뭐 귀차니즘이 좀 있는데 근데 딱 이유정 편 그때 자료 모아놓은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올리기로 했고 요거면 되겠구만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이제 농담이고 진짜로 깜빡 잊었어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거야 그래서 안만들 수가 없었어 이거 안만들면 이거 범챈거야 그래서 이제 만든거죠 잘했죠 어 이건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다음 크리스마스 땐 함께 있을까 아까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안했는데 코뚱땡이니 땅콩이고 코뚱땡이지만 너무나도 이쁜 여자 이유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